최근에 램페이지 트레인을 한 것을 다운받아 봤습니다 제가 이걸 어제 깔았는데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건 진짜 도대체 소개를 시켜줘야 돼 스트리머드를 제대로 즐기려면 일단은 무적부터 해야 돼요 갓모드 이걸 일단 켜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모델 체인지 마이클 이건 뭐야 아니면 사랑스러운 A번 헤르츠 걷는 스타일 우리 A번이 이뻐졌죠? 이거 온라인에서만 봤는데 레스터 이건 못 참지 그 다음에 비전 타임사이클 뭔가 과거 회상을 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1999년 A번 헤르츠는 난생 첫 걸음마를 뗀 무덤도 뭐야 무말 해피 가만있어봐 오마이갓 킹받는 표정 아 이게 제일 킹받아요 애니메이션 이것도 있어야 하죠 어 이게 뭐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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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인마 길거리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헬스장에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가 때리지마 때리지 말라고 이른다 부살같이 이라고 달리기 스피드 원래 기본이 1인데 이것이 바로 6배로 달리는 레스터 달리기 스킬 그 다음에 슈퍼 점프 점프하시고 이만큼 올라가요 어디까지 날라가는지 볼게요 점프하시고 올라가시고 메이즈 빌딩모드 높이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플라이 모드 이게 좀 문제가 많은데 스페스를 누르면은 올라가 이렇게 바로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조종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조심히 잘해야 돼 안그럼 바로 넘어져 그리고 얘가 뭔가 캐릭터가 제 맘대로 안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플라이 모드는 아직까지 적응이 잘 안돼요 얘는 좀 조종하는 법을 배워야겠어 다음에 이게 뭐지? 아니 캐릭터가 작아졌어요 작고 소주가 네이버냐 이 상태에서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쁜 나쁜 사람 같으려고 이런 거인족 나쁜 거인족 같으라고 다음에 포스 넘버 3번을 누르라고 피할 몇 자들이요 지구의 종말이 작아오던 순간이다 근처에 있는 모든 차들을 공중에 뛰는 거야 그리고 바닥으로 강력하게 내려칠 거야 꽝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이 됐네요 시간부터 일단 바꾸자 월드로 가야지 타임 시간을 12시 그리고 12시에 고정 스탑 됐습니다 이제 시간은 흐르지 않을 거예요 두레스 파이어 자 입에서 불을 뿜데요 이 불같은 경로 참고로 데미지는 안 들어가요 다음에 이제 웨폰 타임 이거를 진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신규 총이 생겼거든요 WM29 페이스톨 이게 뭐지 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권총이에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었어 LSD 패키지 손에 전단지를 들고요 이거를 던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단지를 집에 던진다고 유류창을 깨뜨리고 신문이요 이걸 할 수 있다고 신문이요 그리고 총알 설정 그리네이드 발사 폭발 이거는 바닥에 불 나오는 거 오 이거 뭐야 이번에는 바닥에 충격파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소화기 아이 진짜 완전 핵증된 것 같은데 그리고 총알이 날아가는 타입도 바꿀 수 있어 보시면은 RPG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RPG 발사 아 빵이야 아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 이거 멈출 수가 없어 이런 제작 불꽃 누리 레이저 이게 뭐죠 레이저 패드 건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사람을 날리는 거야 이제부터 사람 속이 발사 발사 하늘에다가 인프레지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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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시카 준비하시고 발사 아 역시나 비행기는 비행기에요 사람으로 데미지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람한테는 데미지가 들어가죠 바이바이 탱크 탱크 하지만 탱크는 잡을 수가 없어요 워낙에 특등해서 그 다음에 상어를 발사 상어 상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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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가 데미지가 꽤 세네요 잠시만요 여기 T공이 왜 있죠 설마 아 총을 쏘면 T공이 나옵니다 하늘에 T공이 내린다 하늘에 T공 보호 마이 갓 아 진짜 진풍경이네요 하하하하하하 제가 지금 기차끼리 올라왔어요 발사 기차한테 자동차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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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인서한트를 발사 이거 좀 셀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인서한트 미안해요 인서한트 레이저 발사 레이저 발사 레이저 발사 그렇지 라피드 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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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이거 이거는 근데 레일 건 들고 해줘야겠다 레일 건 들고 오 마이 갓 가까이서 딜리트 건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쏘는 순간 이 세상에서 사라져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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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로프 설마 발사 아 끈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얘가 아마 중력 건이에요 보시면 사람을 들어서 발사 자동차를 들어서 발사 사람을 들어서 아이고 미안해요 자동차를 들어서 당신의 집에 선물 나루토의 지폭천성이라고 아십니까 여기서 총기를 조준하시면은 근처에 있는 자동차들이 전부 다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고 자동차건 전부다 T20 발사 T20 발사 T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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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T20으로 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요즘 눈이 많이 오는데 이것만 있으면은 재설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차를 치우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포스건 밀어내기 발사 자동차 페인트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약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나가면 시민차들 타이어먼 같습니다 타이어 타이어 이걸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이상해지는군요 하하하하하하 외폰은 다 바꿔 그 다음에 자동차 여기서 핸들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슈퍼 그립 자 이걸 키시면은 여러분들의 운전 실력이 말도 안되게 좋아질거에요 완벽한 그립 이 골목 사이로 벽이 안받고 들어가 그렇지 그리고 이거 말고 아예 미끄러지는 것도 있어요 이거 쌩쌩 달리다가 이거를 키시면은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립트 여기서 왼쪽으로 드립트 여기까지 정확하죠 여기다가 미사일을 달아드릴게요 보시면은 미사일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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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연사가 가능 여사여사여사여사여사여사 설마 이거 깜빡이인가? 잠시만요 깜빡이 아 이런식으로 깜빡이가 확실히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와서 깜빡이를 켜 오른쪽 나 이제 오른쪽으로 갈거야 문제가 없죠? 스무스하게 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굿 오션 아 맞다 이거 여기 첫번째꺼 이거를 키시면은 모세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오면요 물이 제 근처에 안와요 바다가 갈라져요 물살 세게 어 이거는 좀 에바죠? 아예예예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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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없애기 스타트 바다가 날아갔어요 안돼 물고기 미안해 여기에 뭐 말미잘 산호 그런 애들이 있어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저기 끝에 저거다 뭐죠? 설마 저기다 미역이야? 여기에 거대한 미역들 아 이거 못참지 과연 맵 끝은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어이구구 벽에 박았구요 여기가 끝입니다 위치는 여기쯤 더이상 없어요 이제 대충 이제 설명이 끝났군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쯤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스팅이었습니다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